일본 대신 챔피를 어렸지? 벗고 싶게 했다. 이렇게 늦게 왔어. 빨리 와. 벗고 싶다. 형 진짜 연기 진짜 못한다. 아 못하겠어. 이렇게 하면 어서와 챔피언 처음이지 이러고 어? 벗고 싶겠네. 와 이쁘다 이러고. 요즘 어떻게 지냈어? 한 다음에. 그리고? 너가 하나 되나? 오늘은 주말인데 뭐해? 나는 요즘 시즌 준비 중이라 조금 많이 바빠. 한참 훈련 중이고. 야구장 같이 가고 싶은데. 야구장에서 같이 야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너무 아쉽고.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. 야구는 못 봐도 꼭 꼭 향이나 가자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이나 꽃 구경 가기가 참 힘든데. 영상으로나마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. 다음에 꼭 같이 보러 가자. 형은 연기 진짜 못한다. 아 근데 야구만 했는데 연기를 하나. 아 근데 야구는 뭐. 뭐가 센스있게 꽃 떠가지고 딱 꼭 귀에 꽂혀주면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벚꽃도 구경 못 가고 야구장도 못 찾아오는데. 조금이라도 영상으로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벚꽃도 구경하고 야구정도 편하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 볼 사람 굳고 합니다 여기 우편함에 꼽아주시면 같이 보러 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